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그리스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요금 길었다면 다음 주부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춘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어신은 말씀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추래국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부원자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의 계엄 그리고 하나님의 계엄 그리고 하나님의 계엄 고백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은 제가 어떤 분이 있느냐? 掰 복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완전히 해복시켜 주셨어요. 제 자리에 있었을 때 우의 자리로 무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의 자리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관계되는 곳에 회복을 시켰어요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반복하고 지속하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한 수준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부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노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닐이 바로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중에 첫 열매가 되세요 그리고 그 첫 열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마치 어린 양과 같다 렛습니다 가무쉬 먹고 능력이 없는 연약하기만 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뒤에 숨겨진 진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자의 힘과 권능을 가지시고 그 사자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발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발상의 하나님은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응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들으면 듣는 대로 들려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으면요 그 말씀은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보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이 또한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세상의 것을 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 미야마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여전히 세상을 보는 것이 과거의 모습과 과거와 똑같이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십니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듣는 것과 보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은 치료받기 이전과 달라야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해야 공경하는 것이냐 그 안에서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개 명 중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요 제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공경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이슬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공경 받들었느냐 이슬라엘에 해당 앞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못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씁니까 그들은요 나쁜 사람 그들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까 봐 그래서 일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 안에서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나의 부모만 공경하는 것 가지고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개명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른들을 우리 부모처럼 똑같이 공경하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도 공경하기 힘들는데 세상의 어른들을 공경하라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고 세상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는 첫 개명은 뭐냐 나의 다른 신을 성기지 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첫 개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 10 개명은 10 개명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의 개명이오 하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로 연결 된 개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 개명을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이 그래국기 20 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10 개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곳에서 구원하는 너의 하나님 예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10 개명을 지키고 10 개명 속에 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10 개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10 개명을 주신 이유를 먼저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개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개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군경을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부모된 자들은 반드시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웅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녀로 살다가 부모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까지는 자녀로 사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부모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로 살 때와 부모로 살 때 마찬가지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로 살 때와 부모로 살 때 마찬가지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데라는 Remnant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을 공경하듯이 긍정연은 gather 제 생각을 gener señ дом Grid 이것은 아이를 갖춘다 Они 여러분의ли 있었던 것 Claro 이것은 이거 하나님의 tienen, 우리 부모를 사랑합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관été, 다 planteえる 것 네 그것이 우리가 흉LO61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장수로 사는 비결의 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가 상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랫사람과 윗사람이죠 이 아랫사람과 윗사람은요 대급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윗사람의 자리에 있든 아랫사람의 자리에 있든 서로 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젊은 후자들은요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 정말 충성하고 정말 포함인가요? 그 윗사람은 자기 아랫사람을 윗사람처럼 대접합니다 그것이 지난 주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포로소니오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소니오 그 아랫사람의 말을 그 윗사람이 듣고 따른 거예요 그 아랫사람이 듣고 따른 거예요 우리의 랩랜트들은요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위치에서요 그 위치에서요 그 위치에서요 우리의 어린이들과 그 위치에서요 그리고 즉 언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는 랩랩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치에서요 마음으로 성정하고 기쁨으로 해야 할까요 그 위치에서요 우리의 마음으로 성장하고 기쁨으로 해야 할까요 그 위치에서요 그 위치에서요 그 위치에서요 목숨을 닿고 마음을 닿고 뜻을 닿아요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목숨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목숨 앞에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생명과 죽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미워할 수 있어요 말은 알았다고 해놓고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진명기 6장 5절에도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뜻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세상이 하는 육신적인 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수준은요 사당과의 싸움이요 흡신적인 싸움의 수준은요 흡신적인 싸움의 수준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수준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갚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 때 하나님의 전신 갚주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갚주라는 것이 뭐냐 그 때 하나님의 전신 갚주라는 것이 뭐냐 구원의 수준을 쓰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 우리가 의의 흉베를 그 때 하나님의 전신 갚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해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사당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심바를 신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심바를 신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신 갚주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를 정권,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갚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여 그 권세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국의 대통령이 태국의 대사 간에 대사를 갖다 보낼 때에는 그 대사는요 태국에서만큼은 한국의 대통령처럼 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전신 갚주를 입는 건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시키면서 그냥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섬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냈냐 태사슬에 메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사슬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론이 뭐냐 변함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요 나와 관계 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은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자와 우리는요 늘 진실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예요 이 땅에 믿음의 대상이예요 단, 이 땅에 믿음의 대상이예요 우리가 왜 하나고 왜 우리가 섭섭하고 왜 우리가 삐지입니까 이 땅에 믿음의 대상이예요 이 땅에 믿음의 대상이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머지는 전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보고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만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실로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요 주 예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황과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리 속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언제 완성됐느냐 십자가에서 주구시구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주구시기 전에 성장에 제사님의 모든 사역이 마지막에 제사님의 모든 사역이 저와 여러분이 제사님의 모든 사역이 그것이 주의 만찬 성창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절기 때가 되면 성찬식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지난 해까지는 장노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성찬식을 하지 못했어요 성경대로 장노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성찬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찬의 의미는 뭐냐 제와 생명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제로인에서 죽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Naj가 들어와 죽고 경통 사과 나서 죽고 병으로 죽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생명과 바꾼자만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증거로 거듭난 자, 살아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해서 지속해서 전달해야 될 사명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 놓고 친히 직접 심리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 사실은 대대로 그 절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명령 하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식은 사실 절기 때만 있는 성찬이 아니라 늘 성찬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론 위로 앞으로 나오시고요 먼저 떡을 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작fahren 제가 시작하는 기회가 있는 걸 기회가 있는 것에 전달을 freed 이제 그 사람을 향해 나와 있는 게 제가 시작하는 것에 전달을 하면 제가 시작하는 것에 전달을са wing land에 전달을 하면 일어나서 도와주시고요 우리는 일어나 32%대로 아들이탄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올려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송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옵시며 이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교회가 굳건이 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식적인 예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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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기록 동영상으로 함께 참여했지만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장노님들 우리 성도들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의 또 성장식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성장식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확실하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을 너무 기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자에게 그리스도자에게 기록한 이 예식에 이 예식에 이 예식에 이 예식에 이 예식에 지지적